뭐 소무즈야? 진짜 잘못 들었나? 드릴 수가 없을 텐데 여기서 소리가 나는 것 같다 이 말대로 기다려봐 화면이 나잖아 여기네 진짜 진짜 상하님 오시라 그래 어우 다리 아파 보세요 네 여기 나오자 어우 다리 아파 다리에 지금 쥐가 났어 잠깐만 지금 막 넓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거 앵글벨브 네 이런 식으로 40cm 바닥에서 네 이렇게 앵글벨브랑 해서 많이 해봐봐 좀 이렇게 하고 자 그러면 나머지는 내가 혼자 할 테니까 네 여기 싹 다 치우고 장판만 다시 원래대로 깔아 공구통이랑 다 바깥으로 이건 여기로 놓고 빨리 가서 하라고 나 혼자 할 텐데 같이 가는데 이건 뭐 두 명이 할 수도 없는 일이고 그러니까 나 혼자 하는 거야 일단 견제원 대충 얘기했으니까 네 가서 특별한 게 뭐가 있으면 얘기하고 뭐 추가로 뭐 봤던지 무리 없이 상대방이 이해하게 하게끔 잘 설명하고 용산 용산 알았어 그래 알았어 수고해 네 아 간신히 다 잘랐네 저거 다 붙였어 아 개피우네 이거 붙이는 게 더 힘들어 5시 15분이야 아침 잠신도 안 먹었는데 집집인분이 되게 좋으신 분이에요 되게 잘 되고 있어? 네 하고 있어요 다 하고 사안찍어서 나한테 보내 양분기는 부속 갈아야 할 것 같아요 다 갈아야되지? 줄만 갈아서 안되지? 아까 보내 놓길 잘해진 내가 어제 제가 쉬었는데 어제 황사장한테 일 하나 줬거든요 황사장이 가서 성공하고 왔고 그라마 황사장이 더 영업력이 좋은 편이에요 내가 황사장 이사장 문사장 허민 이중에서 이사장이 제일 일이 없고 허민사장은 나보다 일이 많고 2022년 7월 25일날 고쳐졌네 또 샌다고 하는데 사무실 가서 뭐 고쳤는지 한번 봐야되겠네 청소하지 말라니까 또 청소해놨구나 여기 있네 이 하드에 있었구나 아 이거 좀 다시 분류를 좀 해야되겠다 뭘 한거야 뭘 고친거야 누구랑 같이 간건지 모르겠다 잠깐만 정렬이랑 같이 갔는데 이거 아 저거 아 난 내일도 이사장이랑 가야되겠다 오래 걸려? 아 그 변기 때문에 왜 또 변기가? 아 변기 부속 교체하면서 그것 때문에 뭐 좀 교체하기가 좀 어려웠나 보지? 아 오래돼가지고 아 그래? 네 일체형 세면대에다가 아 그래? 네 알겠어요 네 저쪽에 싱크대식도 다 해주고 네 네 다 자기가 알아서 받아 아 네 알겠습니다 내일 나랑 같이 일하자 내가 일단 알려줄게 끝나고 전화해 네 알겠습니다 무슨 문제 있나 싶었네 어떻게 해줬나 보자 어 잘했네 잘했어 아 사장님이 까신거에요? 네 제가 까세요 이건 남방에 아니고 원숫 저기 원숫 네 예 온냉소 직전은 아니고 직전은 확실해 근데 지금 문제가 도폴로 질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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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제일 세는데 지금 아 이거 아니면 이거 도폴로 하나 그렇게 이게 약간 절대 네 직접 팝을 생각하지 마세요. 네. 그래가지고 나 부른 사람은 관한 거예요. 네. 사모님들은 안 하는데 꼭 사장님들이 그래. 네, 한 번. 옛날에 군대에서 파자 실력을 시절하고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이 좀 도전을 많이 하는데 네. 진짜 한 100... 100번 해서 하나도 될 거 아닐까요? 반방병 안이 다 있어요. 몇 구요? 한 19였죠? 네, 한 18개 정도. 네, 18개 정도. 네, 18개 정도. 18개 정도면 16가정인데? 이거 많은데. 나한테 다 가리고 있어가지고. 보이시라 하나. 여기 이렇게 달라졌잖아요. 됐죠, 여기? 상현! 네. 여기 보세요. 네. 묶어놓은 자리가 천인거죠? 완전히 달라졌어요. 아니, 왜 그렇게 묶을까요? 방법이 그것은 없나요? 차라리 그 뭡니까? 그... 묶는 거 있잖아요. 그 뜨르륵 하는 거. 아니, 상현. 테이블 타이로 하면... 아니, 상현.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 어쩔 수 없어. 아니, 케인은 타이로 해야지. 이걸로... 아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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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. 조용하네, 이게. 오케오케오케오케 나와. 여기 뭐 타일이 그냥 뚝 떨어져. 환장하겠네, 이거. 아휴... 탈 누가 붙였어요, 상현이? 응? 나중에 여기 한번 하셨던 분이 한 거 같아요. 그때 하수화하면서 저쪽인데... 아니, 지금... 솔직히 말해서 여기... 네. 좀 기술자가 붙였다고 하기엔 좀... 아휴... 아휴... 좀 엉망이... 아휴... 타일이 그냥 떨어져. 아휴... 아휴... 안 그래도 지금 붙일 게 많은데... 어이가 없어, 저거. 네. 그래도 방수에 문제 없는 거 보면 용해. 타일이 이렇게 그냥 쉽게 뚝뚝 떨어지는데... 다 붙였네. 아휴... 아휴... 11장... 11장이나 붙였네. 아휴... 너무 오래간만에 성공시켰더니... 아휴... 엄청 피곤하네요. 아휴... 방수장 오지 말라 그랬으니까... 맛있는 거 사먹습니다. 아휴... 참고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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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참고...